왜 울려요 에이티디를 왜 울려요 에이티디를 올세바바보여 가끔씩 진짜 어지러지할 때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잘생겼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야 진짜 귀엽다 저건 진짜 귀엽다 안녕 오늘 한번 아들냄같은 약간 그런느낌있지 뭔느낌인지 알거같아 오 일단 그 저희가 얼굴이 다들 이렇게 그런게 있었어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전에 에이티디를 예약해서 150개정도 지금 저기 있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 네 보여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그러진 않은데 옷이 신경이 되어있어가지고 보여줍니다 형 어때요 저는 비추에요 왜냐면 어려운게 爷 확인받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되어 самого 리얼나우 타투는 상관없죠 괜찮아요? 섹시해요 포징하면서 촬영을 쳤는데 참고로 지금 여러분은 리얼나우 라이브 아니 여기에 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계속 풀어라고 두 댓글이 있네요 여기 댓글 봤는데 포세이돈 아니에요? 포칼이 땡땡땡 광고 같다 형 아니 근데 포칼이 이거 홍준형 못먹었거든 이거 홍준형 못먹었거든 이거 홍준형 못먹었거든 여기 있어요 얼굴은 말티즈 팔은 도베르만 단호 실습생 좋아한 피츄 아 인정 아 인정 솔직하게 말씀대로 박서준 찍으러 간거 아니에요? 너무 좋은데 아까 그 계단의 연장선이에요 여러분들 그 계단의 연장선이 무거워보이는 나 이렇게 터덜터덜하게 안걸었는데 근데 뒤가 터덜터덜해 힙합이야 근데 저 살짝 잘렸네 그 나왔어 티저에 아 그렇네 2박 잡고 갈까요? 네 먹기 아깝다 나 핑크색 졸아 머랭 그래 머랭쿠키 네 다 붙어가지고 자 핑크색 흰색걸 아 뭐래 음 아 누가 달달하니 저한테 다 좋은사람 들으세요 짝꽃찾기입니다 이제 일곱개의 꽃 중에서 캤을 때는 아 아 킹보다 왜 그러는거야 아니 근데 그 연결 동작이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냐 깃 한번 착하고 앉아서 자 왕자세 취하고 한번이네 근데 이게 일부러 수분기를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나머지들이 좀 약간 좀 좋아할 분위기가 좀 많이 풍기긴 해요 지금 약간 6번은 좀 비누 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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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찐 찐 아 하면서 리얼나우가 MC가 있나요 근데? 아 그러면 모든 아티스트 아 전 너무 좋죠 기회만 주신다면 모든 열심히 할테니까 불러만 주십시오 오 고민하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그립네요 그때 그 시간이 정말 그리울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에이틴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라도 또 한번 이렇게 리얼나우와 함께 이렇게 여행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봐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내가 마이크를 붙여줄게 잠깐만 종호야 에이틴이한테 인사 한번만 해줘 오케이 오케이